제가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것처럼 꿈도 몰랐다고. 입틀막. 눈맛이. 눈맛이. 어머어머어머. 저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. 이름? 어 이름이 뭐야? 장윤서요. 윤서? 얘는 왜 저를 해. 풍광에 막 비치고. 그냥 셋이 원래 완전 친한 사이인 거 아니야? 같은 반이고. 제가 얘 작년 영어 멘토였고 얘는 지금 수학 멘토였어요. 아 진짜로? 친구들끼리도 멘토 해주는구나. 학교에서 애쓰던 어때? 학교에서 애쓰어요? 수업 시간에 머리 이렇게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. 그다음에 밥 먹자 하면 일어나서 손 닦고 제일 먼저 먹고. 근데 이제는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. 능력이 올라왔어요. 잘하더라고요. 그렇게 좀 한다고 내가. 진짜 얼마나 해? 진짜 궁금하다 이거. 영어 시간은 대부분 잘 안 는데. 선생님 오시고 나서 좀 듣긴 들어요. 아 듣긴 들어 이젠. 영어 듣고 막 쓰기도 하고. 학습지 분리 불러야지. 다행이네. 이거 학습지. 선생님이 안 계실 때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. 선생님 빨리 시험 보고 빨리 긴장된 걸 좀 풀면 안 될까요? 아직 너무 긴장돼서. 내가 내는 시험? 아 그거 여기서 해? 아 집에서요? 내가 너 집 데려다 주려고. 집 데려다 주려고. 오 친구들이 더 놀랐어. 친구들이 더 놀랐어. 집 데려다 주려고. 집을 데려다 줘. 집에 데려다 줬네. 영화 같은 장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뭐지? 야 왠지 모르게 그냥 막 설렜어요. 가자.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. 날 봐. 후기 말해줘. 후기에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잘했어. 잘했어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